저는 홍대문 경찰서 경찰관입니다. 잘하죠. 박근혜입니다. 오늘 경기전은 하루이고 먹때보십시오. 맛있게 드십시오. 박근혜철의 공연자입니다. 박근혜 박근혜 그녀의 세상에 번쩍 걸어 있도 날 두고 가버린 사람 어뢰위 맥자루처럼 언제나 고지겠지요 사랑 하루가 사랑 고기 바람이 바람이 쉬운 가슴에 묻지 않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